여기서 또 분석을 해야 되는 데가 있잖아 오케이 가자 굿네이버로 가자 저기도 저기가 그거지 구리 시장으로 있는데 맞죠 완전 해적 두목처럼 해적 선장처럼 생겨가지고 인성 지리던데 주민은 그냥 총 아니다 칼로 막 3번인가 쑤시던데 헹콕 있는데 그래 일단 여기 거래를 좀 하자 너무 많다보고 아니 또 그 무시무시한거 언제 준비하셨어요 어 이거 또 언제 준비하셨지 내가 여기서 팬맨 빼갔었는데 하나 더 있네 오랜만에 왔더니 어 이분 어디 안가셔 이분은 그렇다치고 이분은 어디 안가셔 응흥흠 응 너 좋아해? 아니 아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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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됐다 됐다 아 왜 또 다른 사람이야 어 그렇지 은신 케드아 케시비드 어 잠깐만 뭐야 뭐야 왜 위험떠 어 뭐야 은신인데 이거 봤어? 아 이걸 봤구나 어 훔칠 때 발각이로 떴어요 어 근데 내가 여기서 여기서 이거 많이 훔쳤어 이것도 훔치고 다 훔쳤었어 이거 리필 된거야 야 이따 거래하자 자 팔 수 있는 거 좀 팝시다 미니건도 그러면 하나 오와 야 미니건 많이 쳐주네 125원이나 쳐주네 하나 팝시다 얼마에 파이죠 그럼 얘는 천원 아 미국 도착하셨어요 예 그 일단은 오늘은 빨리 주무시기 바랍니다 어 거기 이제 시차 적응하려면 아니네 지금 낮이겠네 지금이면 몇이야 미국이 어 이거 내가 왜 주었냐 어 이거 필요 없어 추적자 복장 무게 15나가고 검은태 안경 선글라스는 뭐가 다른 거지? 야 검은태 안경이 더 선글라스 같아 어 이거는 분해할 거니까 놔두고요 이건 응당 분해야되는 각이야 어허 취소 안하고 완료하고 그 다음에 기타에서 좀 팔자 어 이런 거 필요 없어 가시 어 팔어 페인트도 필요 없다 하더라 오케이 우와 화염방사기 연료가 있네 어 화염방사기도 죽을 수 있네 우와 18,900원 체력이 20% 이하일시 일시적으로 시간을 느리게 가게 합니다 와 이거 진짜 이게 엄청 좋은 템이네 와 이거네 근접 피해량이 10%의 공격자에게 반사 와 이거 내가 정말 있어야 되는 템들이다 너무 있으면 좋겠다 오른쪽 정강이 바지 이거 진짜 필요한데 이거 18,000원이 나네 못사요 비싸서 못사 오전 7시야? 하루 시작할 때네 핵 융화쿠어 파네 오 야 돈 주고도 살 수 있었구나 됐어 죽여서 얻으면 저거지 나가리 되지 펜맨 하나 팔아 헤이 클리어 여기 모든 weapon을 살 돈이 없지 않을까 얘가 왠지 근데 펜맨 살 돈이 없지 않을까 아까 미니건을 팔아서 한번 볼까요 168원? 10원 차이니까 그냥 갖다 팝시다 어 이 정도는 사비스 사비스 오케이 사비스 이 정도는 뭐 사비스죠 저장 한번 하고 아크 방송 언제 할지 제가 유튜브에 한번 공지할 테니까 유튜브를 좀 기다려주시고요 아직 언제 할지 잘 몰라서요 워낙에 하드한 게임이어서 다시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 한번 제가 공지는 해드릴 거예요 아크 방송은 유튜브에 한번 공지해드릴 겁니다 언제 하겠다 언제 할지 모른다 이런 것들 공지해드릴 테니까 나루토도 마찬가지고 다 공지 한번 해드릴게요 골고루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칩을 해독할 수 있습니까 갖고 왔어요 그냥 떨어지던데 나 피 5%밖에 안 잃었어 뭐야 추적자는 본 적이 없어서 그걸 못한다는 얘기야 또 여기서 또 인맥이 나오시네 레일로드를 찾아야 되는구나 신스들의 탈출을 돕는 사람이야 정확히 어떤 사람들인지는 모른다 보통 레일로드 측 요원이 그들 중 하나가 암호문 알려주시지 비상식에 자신들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암호는 프리덤 트레일을 따르라 프리덤 트레일은 뭐지? 전쟁 전 건물들 중 비슷한 이름을 가진 곳이 있었던 것 같다고 아 그러면 프리덤 트레일 뭐 그거랑 비슷한 걸 찾아봐야겠네 건물을 내가 찾아보겠어 내가 찾아보겠어 제가 이곳에 있는 게 너무 크립틱한 것 같지만 그는 앞으로는 그곳에 들어가서 알 수 있을까 오케이 아크 너무 재밌죠 진짜 아크 아크가 사실 나는 그래 내가 방송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사실 아크를 하는 게 맞아 어 그러면 진짜 이게 저도 직업이기 때문에요 근데 아크가 워낙에 이제 괴롭히시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얼마나 그게 진짜 눈물나는지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워낙에 하드해서 또 핵도 많고 집을 또 짓고 이런 게 너무 힘들어서 제가 아크 같은 경우에는 뭐 유튜브 10만명 되는 분들한테도 진짜 밀리잖아요 그거는 제가 자랑스럽게 하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신감 갖게 자신감 있게 추천해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사실 그냥 이 지역이 안 나오네 어디다 이런 지역이 안 나오네 왜 안 나와? 지역이 어이 뭐야 야 그 사이에 이 사람 어 야 아 얘 또 그 행콕인 줄 알았다 야 와 이 사람 야 잘못해서 죽여버린 거야? 샘이 엄마한테 어떻게 해야 되니 아 미치 아니 얘 죄 없는 사람 왜 죽여 어 신습 부품을 갖고 있네 아 안 먹어져 아 먹어지네 아 로봇 맞네 아 그런 거구나 그니까 제대로 죽이긴 했네 제대로 죽이긴 했네 실수는 아니었네 어 근데 이제 어떻게 저거 하냐 어 여기서 신스를 찾아 냈으니까 신스 애들 되게 고통받네 어 아 잘 수 있는데 여기 아 주인인데 어 아 여기서 뭐 훔치면 막 오더라고 계속 오케이 개이들 됐스 후루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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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어 어 확실해 거기 가자 지금 잡동사니가 너무 많아서 생츄어리에 좀 두고 오겠습니다 다음 파즈 우측 상단에 즐겨찾기 추천 한 번씩 아프리카를 우측 하단에 즐겨찾기 추천 좀 많이 눌러주세요 아프리카 랭킹이 900몇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한때 아프리카에서 플래티넘 메달을 1년 동안 한 주 빼고 따냈던 비자입니다 플래티넘 메달은 정확히 랭킹 30위안에 한 주도 빠지지 말고 들어야 됩니다 음 가만히 있어봐 여기서 아 잠깐만 일단은 먼저 재료 넣고 음 잡동사니 전부 다 저거 하고 보관하고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 있잖아 어 이런 것들 이제 표준으로 바꾸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개조하자 어 그 다음에 이제 몸통에 이제 뭐 개조할게 있나 제리언 어 이거밖에 없네 이건 아니고 웬다리 어허 없어 야 뺐는데 그게 없네 어 더 추가적으로 넣을게 없는데 이럴 수가 왼팔에서 빨리 왼팔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광 처리 이런거 안되네 이런 야 파워하무에 누가 무기 넣을 수 있다 그러냐 안되는데요 음 가만히 있어봐 여기다 보관할까 이러면 일곱개 다 보관되나 어 뭐야 그게 아니네 핵 융합 구호는 저거네 내가 다 갖고 있어야 되네 멍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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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뺐을거 잡템 다 뺐어 멍뭉이 어디갔지 멍뭉이 다 뺐어 내가 뺐던걸로 기억하고 아닌가 멍뭉이 가끔 여기서 버그 걸린다 이럴 때 있잖아 갑자기 어디로 온건 미친듯이 막 달려가요 이럴 때는 또 이제 해결의 방법이 하나 있어요 존나 패는거야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나도 정말 안하고 싶은데 이러면은 이제 애가 말을 들어 어느순간 오늘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맞으려 그러니 로젠아 이제 좀 일로 와봐 로젠이 또 버그 걸렸어 로젠아 방송하자니 개학대 방송으로 오해받는단 말이야 근데 로젠이가 마음을 안 여는데 개같은거 됐어 필요없어 어 필요없어 필요없어 어차피 지금 강할 것도 없는데 무게 몇이지? 어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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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다음 목적지는 이제 어 레일로드를 찾아야되는데 음 어 이거네 프리덤 트레일을 계속 따라가세요 이거네 야 이거구나 어 이거를 찾으면 이제 레일로드를 이제 찾을 수 있게 될거에요 이걸 활성화하고 이 지도에서 보여주길 해야겠다 어 어 백조 잡은 곳? 거기가 어디지? 가만히 있어봐라 백조를 내가 한 이런데서 잠깐만 이게 지금 백조 아 여기야 오케이 가가! 백조 잡은 곳에서 로봇을 오케이 이 와중에 다이아몬드 시티라고 말하시는 분인데 쓰읍 야 조금만 레벨업하면 이제 조금만 조금만 이제 1원만 하면 되거든? 경험지 이제 거의 다 찾다 검기 쓸 수 있다 드디어 오늘 검기 마스터 방송 가자 아크는 너무 빡세서 안합니다 이 근처에 로봇이 있어? 아 저기 어 뭐야 야 뭐야 이거 방탄을 왜이렇게 많이 늘어 뭐야 이거 저기저기 뭔가 엄청난 템이 있는거 같은데 아 아 아